이제 2022 한 해가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국내 k배터리 업계의 성과 및 보폭이 빨랐던 한 해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합작 동맹이 마무리됐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력을 인정받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catl의 부동의 1위이며 byd가 2위로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지만 새해에는 다른 격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며 위기감도 생겼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배터리 업계의 분투는 내년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2019년 엘지에너지솔루션과 채널럴 모터스의 합작법인 얼키엄셀지를 시작으로 sk1과 삼성sdi의 합작법인 설립도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5월 sk1과 포드의 합작법인 설립은 시작됐지만 삼성sdi의 신중한 행보가 업계의 관심사였습니다. 삼성sdi는 지난해 10월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 설립을 공식 발표했으며 지난 5월 미국 인디애나주에 연간 생산 23기가와트씩 규모의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엘지엔솔과 gm의 합작법인 인 얼티엄셀즈 오하이오즈 1공장은 최근 배터리 양산에 들어갔으며 현재 3공장까지 걸림을 준비 중이며 일각에서는 4공장 증설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배터리 생산업체들의 영업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엘지엔솔은 현대자동차그룹과 미국 현지의 합작법인 배터리 공장 두 곳 설립을 타진 중이며 한 공장의 최대 35기가와트씩 기가와트 규모로 최종 부지 선정을 조율 중입니다. sk1과 포드의 합작법인 블루오벌 sk는 지난 5일 현지시간 켄터키 생산공장의 첫 삶을 떴습니다. ira 법안에 따라 수혜를 받는 국내 기업도 있었지만 배터리 업계는 공급망 다변화라는 과제를 안게 됐으며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전기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다만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한 광물이 전기차 배터리의 40%를 채워야 하는 까다로운 조항이 중국 배제를 위한 법이란 평가입니다. 사실 그동안 국내 배터리 원자재를 편하게 중국 업체에서 구매하는 습관이 문제를 크게 만든 것도 있으며 특히 백색 황금 리튬은 오직 위안화로만 구매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미국 ira 법은 국내 업계 여건상 2년이라는 시간은 길지 않으며 이른바 k배터리는 공급망 다변화 구축에 사활을 내걸었으며 미국의 인플레 억제법이 k배터리를 살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9월 캐나다 광물업체 일렉트라 아발론 스노우레이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황산코발트 수산화 리튬 등을 공급받기로 했으며 skon 역시 칠레 호주 기업들과 협력했습니다. skon은 지난 11월 호주 퍼스시와 리튬의 안정정수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이어 칠레의 sqm과도 리튬 장기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공급망을 이원화하는 경영에 묘를 발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sdi는 이른바 꿈의 배터리라 불리우는 전고체 배터리 시험 라인을 국내 최초로 착공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로 된 2차 전지로 크게 고분자계, 황화물계 두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고체 전해질은 액체 전해질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배터리 용량에서도 유리합니다. 삼성 sdi는 이를 기점으로 오는 20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성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k배터리가 세계 시장을 재패하는 그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k배터리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